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여러분, chill!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는 의미도 있고, 긴장 풀고 시작!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엄청 흥분한 사람한테 wow, chill! 라고 하잖아요. 그럼, let's chill! Hey, do you want to chill?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번역기에서 보니까 진정하자! 이렇게 나오네요. Hey,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아, 몰라. 별로 약사가 없는데. Just Bangkok. Bangkok? You're going to Bangkok? Wow! 아니... 몰라, 됐어. Nothing. Why? Oh, hey, let's chill, man. Chill? 진정? 무슨 진정? 너나 진정해. 끊어. Yeah, it'll be fun. Hello? That we are friends. Uhm... 아이고... 여러분 사실, 칠레의 의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인은 Let's chill! 이렇게 말하면 진정이라 아예 사용이 없습니다. 놀자! 우리 같이 시간 보내자! 이런 뜻이거든요. Let's hang out!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 친구가 놀자라고 하는데 근데 못 알아듣고 놀아가면 예... 좀 안되겠죠? 결국 헛놀하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놀자라는 말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아저씨가 더 잘 안고 싶어요. 해볼래? 해볼래? 바네는 아저씨가 더 잘 안고 싶어요. 바네는 아저씨가 더 잘 안고 싶어요. We haven't chilled in forever, man We haven't chilled in forever, man 자, 어때요? 오늘 표현 잘 기억하시고 미국인 친구랑 같이 놀 때 꼭 써보세요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let's go chill at the park